당국 지사님의 신호 잘 지내세요 마크는 61이지 리크조 콜로 잠깐만 땅콩 이것이 바로 베리어베리어 열매 아, 이거 안맞아, 왜? 아, 왜 안맞지? 아, 이거 안되는군요. Gods과 일자들이 매우 잘던지 오, 살짝 뚫었어 아아 코스모의 숨결이라니까 역시 근접은 안되나? 근접이긴 했는데 달려왔을때 이겼으면 되자 졸라 좋군 이치고랑 똑같이 선딜이 느리긴 한데 먼거리라서 봐야된다 큰일나 뺐다 어묵이야 뭐야 한번더 한번더 잠깐만 쓸 기회를 안드네 하하하하 힘이 없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힘이 없어졌다 이 정도면 박동 81 단쿠 박동 61 루 고륜 뭐 하하하하 루 앗 뭐야 얘 나도 저게 잘하고싶다 하지만 끝들을 안됩니다 타이밍이 정말 쩔어야 돼 코마 타이밍 맞는 순간 연병을 해라 연병을 해라 쪼트건 안달려가져 아 됐다 아 뭐야 왜이래 확실히 근접이 썩었네 연병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검으로 싸우라고 있는 캐릭인지 모르겠다 아 아 두번 정서가 안되네 아 기본 속도가 내려받았어 아 오우 잡히었네 아 아 아 나한테 오는줄 알았어 사실은 김오는거였어요 젠장 아 아 야 피사기 안써져 지금 왜 안써지지 아 이상하네 이거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피사기 두번 사용할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내려왔을때 아니 위로 쏘지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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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량을 이겨주지 또 간다 이것만 쓰면 내가 이기지 안죽고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되는데 쇼트건 트건 rosá Dec 목격 으 박동의 81 단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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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죽었네 이제? 죽었었네? 아 필사기로 끝납시다 아 이제 사기 맞에 오호! 겨우 맞았다 아니 너 지금까지 안맞은 이유가 끝에 맞으려고? 죽을때 맞으려고 안맞은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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